금융투자업계에서 국내 자본시장의 국제화를 위해 국내 국제체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경민 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이사는 오늘 금융투자협회 주최로 열린 채권포럼에서 과거에 비해 외국기관의 해외채권 투자 유치를 위한 국내 투자자 IR도 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이사는 외국 발행기관 입장에서는 국내 채권시장에서 공모 발행을 위한 서류 준비와 공시의무 부담이 높다며 당국 간 협의를 통한 채권시장 관련 규제 완화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포럼에서 글로벌 채권시장 전망과 투자 전략을 주제로 기조 연설에 나선 빌 아담스 MFS 글로벌 채권 CIO는 당분간 지정학적 위험들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위험관리에 중점을 둔 채권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